여야 전당대회부터 좀 해볼게요. 일단은 어제 보니까 이지은 위원장이 사회를 보더라고요. 네, 맞아요. 최고위원 예비경선 결과 발표하는데 명사회자라고 소문이 확 나타나고 감사합니다. 분위기를 잘 띄워보니 바뀌더라고요, 분위기가. 고생하셨어요. 제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물론 제가 또 잘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선발이 돼서 사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관심이 많았고 최고위원 선거가 민주당 뜨겁잖아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그렇게 경험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뜨거웠고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나오면 현관에서부터 입구까지 그냥 다 이제 서서 한 표를 또 부탁하는 후보자들이 한 표를 또 부탁하고 또 그 안에서 연설을 할 때도 어떤 분은 거수경례를 하기도 하고 큰절을 하기도 하고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연설도 너무 잘하셔서 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재미있는 전당대 레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김철근 우리 사무총장님은 국민의힘 전당대에 관심이 또 많으시잖아요. 저는 뭐 양쪽 다 전당대.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물론 김두관 후보가 나오면서 약간의 경쟁체를 비슷하게 여론조사도 김두관 후보 지지율이 또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과거에 DJ 때도 당대표 후보로는 김상현 대통령 후보로는 정대철 이렇게 해서 DJ하고 경쟁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보면 75대 25 정도? 뭐 이렇게 나왔는데 김두관 후보가 얼마만큼 유의미한 득표를 할 거냐 그다음에 당내 경쟁을 할 때 정말로 경쟁을 하는 거냐 아니면 약속되려면 비슷하게 하는 거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 김두관 후보의 결단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최고위원 경선 이건 13명이 나왔는데 변별력도 별로 없고 인기 또는 인지도순? 아 인지도순 그 정도로 보여요. 당원들의 평가도 왜냐하면 현역 7명에 원해 1명인데 원해 정봉주 전 의원이 그래도 방송도 하고 유튜브도 많이 하고 인지도가 꽤 있어요. 팬들이 많죠. 그렇죠. 지난번에 그리고 또 약간 억울함? 동종표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공천을 받았잖아요. 공천을 받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천을 반납하는 상황이 생겼고 나중에 그 문제가 해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최고위원 해명하고 피해자분들 찾아가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고위원은 숫자가 너무 많아서 변별력이 8명이나 변별력이 별로 없고 일단 인지도와 인기순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당원들의 선택이 또 어떻게 될지 그게 또 인기의 한 단면이니까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선관위원이어가지고 어떤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하기가 좀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는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너무나 다 훌륭한 분들이라서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8명을 다 하면 안 되냐 부터 시작해서 저도 사실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에게 2장밖에 2표밖에 줄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다들 너무 훌륭한 분들이셔서 마지막까지 선의의 경쟁을 겨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쯤 정리를 하고 사실 재미가 없나요? 재미가 별로 안 느껴져요. 민주당이요? 민주당이요.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니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재미라면 저는 그냥 사양하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관심이거든요.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민주당은 너무 정해졌다라는 거죠. 8명 중에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최고위원은 관심이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통합형 선거면 당대표 최고위원 순서가 중요하죠. 이게 분리형 선거로 대표 선거 따로 최고위원 선거 따로 하니까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이렇게 개념이 생겨서 최고위원들이 경쟁이 심하게 하겠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낙점을 기다리는 게 비슷하게 돼가지고 저는 민주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당의 정책이나 앞으로 우리 민생이 어떻게 하고 이런 설득력 있는 이런 걸 얼마나 많이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뜨거운 관심과 열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민주당 사람들만 그래요. 어쨌든 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으니까 한번 흥행을 더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제가 지난번 대구 경북에서 있었던 연설에 현장을 화면 보면서 봤었는데 뜨겁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TV토론회 1차 2차 봤는데 TV토론 재미있고 TV토론회는 정말 특히 2차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가 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오디오가 물려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을 정도로 중간에 말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제재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뭐 지금 전당대회인지 분당대회인지 모르겠고요. 거의 뭐 자해 행위 비슷하라는 수사할 거리들이 많이 나오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댓글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댓글팀 운영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여론 형성을 하는데 완전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또 댓글팀으로 실제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가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전례가 있어요. 드루킹. 드루킹.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국정원 댓글 사건. 이런 것들이 전임 정부 때 있었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얘기를 해서 그게 지금 무슨 양쪽이 다 있는 걸로 보여요. 여론 형성팀 같은데 보니까 그렇게 추측이 돼요. 양쪽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범죄 행위거든요. 범죄 행위다? 범죄 행위죠. 이건 민주주의 파괴 행위고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이런 걸 운영했다면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하면 그다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수사검사 했잖아요. 그렇네요. 수사검사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뭔지 그다음에 당무 개입이 뭔지 이런 건 너무 잘 알 건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가지고 당무 개입이라고 규정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죠. 왜냐하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전당대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걸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전당대 이후에 누가 돼도 저 당이 과연 온전하게 가겠나 이런 생각을 들지 않겠어요. 저는 거의 전당대회가 아니고 분당대회 비슷한 그런 분위기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댓글팀 이거는 의혹은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수사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전당대회까지는 한동훈 후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지만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진짜 시작은 아직 진짜 중요한 건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다. 지금은 말로 하지만 그 이후는 이제 수사로 시작이 될 것이다. 아까 말씀하신 댓글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드루킹 사건에서는 업무방해로 했었거든요. 업무방해라든지 공무원을 시켜서 했었다면 이건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공무원법 위반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가 누가 되고랑 상관없이 반드시 수사가 들어가야 할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자파동과 관련해서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내용이 탄핵된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그 탄핵의 내용이 비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에 개입을 하도록 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로 위반을 했고 우리나라는 원래 법치주의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다스렸으니까 인치주의, 그래서 법치주의 위반이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기는커녕 국민들의 약속도 어기는 등 어떤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렸다. 이게 다거든요. 탄핵 내용이 다거든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지금의 상황과 굉장히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중에 아주 큰 부분을 문자파동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정말 수사로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안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총선 백서를 언제 발간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총선 백서가 발간이 되면 이거는 지금까지는 후보들 개인 간의 공방에 불과했다면 이거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한동훈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판이 달라질 수 있고 이제 그러면 조정은 위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또 참전을 하겠죠. 여기에. 이 공방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이제 이 총선 백서가 또 발간이 되면 다시 또 더 이제 이게 더 커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선 백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당대회 이후로 지금 미루어 놓은 거잖아요. 이후에 할지 안 할지를 오늘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가 보기에는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미루려고 하겠죠.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뤄야 되는데 원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전에 해야죠. 맞아요. 왜냐하면 총선 패배를 하고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총선 패배를 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려면 우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도 반성도 누구 책임 소재도 없이 그냥 기간을 비대위를 만들어서 기간을 가지고 그 기간을 이른바 마사지한다고 그러잖아요. 시간으로 마사지를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다시 대표로 만들려고 하니 그렇네요. 이 당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전당대회 끝나고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아마 당이 전속할까 싶어요. 누가 대표가 되든 간에 일단 한동훈이 돼도 친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반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을 지지했던 현역은 17명이 있어요. 본회의 표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한동훈은 얘기했어요. 최혜명 특검 대법원장 추천으로 3자 특검을 하자. 하자. 그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본인들이 특검법도 내겠다 했어요. 그럼 그걸 갖고 협상을 해서 실제로 특검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안 들어가겠어요. 나는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이래저래 안 되면 결국 뭔가 합의점을 찾아서 여야가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